네 수주 호황 속의 대형주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요즘의 조선주입니다. 백호동을 계속 올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최진명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요. 국내 조선 빅3 뿐만 아니라 기자재촉도 굉장히 잘 갔고요. 올해 수주 목표를 조기적으로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부푼 것 같아요. 조선주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희 조선주가 1, 2분기까지 수주가 강세였다가 3분기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중고업이 굉장히 큰 건을 하나 이룬 것 같습니다. 대략 2조 원 규모의 선박 블록 수주를 했는데 일단 공시상으로 보면 유라시아 선주라고 돼 있는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아우르는 국가가 러시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아틱 LNG 관련 물량이 삼성중고업의 몫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선박 블록이라고 공시됐지만 LNG 선의 부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높은 부가가치가 있으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카타로 왕실이랑 접견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LNG 운반선은 우리 한국정부랑 이제 조기에 물량 배정에 대해 논의됐었던 이 MOA에 대해서 이행을 좀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독촉만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는 추가로 카타르 정부와 함께 MOU를 하나 체결했는데요.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에 우리 한국 기업들, 인공지능이라든지 핀테크, 로봇 같은 첨단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카타르에서 LNG 선을 한국에 발주한다는 건 기존에 합의가 되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앞으로 이제 글쎄요. 저희가 정권교체도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제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대감도 많지만 3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 조선주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조선업체가 3분기에 흑자 전환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선업체가 2분기에 금속가격 폭등에 대한 이런 충당금들을 많이 반영했었습니다. 대략 톤당 130만 원 기준으로 충당금이 회계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수의 조선업체가 협상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서 톤당 110만 원 전후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충당금을 조금 과하게 잡은 게 됩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금속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여전히 좀 변수로는 않겠지만 현재 글로벌 금속가격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선업체가 3분기와 4분기를 거쳐서 이 충당금을 조금씩 환입하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금속가격 급등을 제외하면 조선업체들이 어쨌든 이익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이런 경상의 이익과 추가로 2분기에 조금 과도하게 반영했던 이런 금속가격 증가분을 부분적으로 환입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충당금 말씀을 주셔서 환율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기가 좋았을 때는 시청자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금으로 전체 수주금액의 한 30%를 받고 중도금으로 또 한 30%를 받고 막대금으로 한 40%를 받는 이런 구조였다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계약금으로 10%를 받고 중도금으로 한 20%를 받고 막대금으로 한 70%를 받는 이런 구조로 악상화가 되어버렸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환율 부분이 수익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의 수주를 받아서 LNG선을 만들어서 2년 만에 보낼 때 환율의 측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요즘은 경쟁이 더 치열해서 대부분 중도금이 없이 계약이 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2대 8이나 3대 7이 현재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 말은 조선업체가 굉장히 현금 관리가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주를 한 직후에는 물론 설계 비용에 비해서 많은 계약금을 받게 되지만 선박이 제작되는 중간 부분에서는 대부분 조선업체들이 자체 조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제작금융을 지원받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은행들이 조선업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2015년, 16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런 제작금융 한도 거기에 알지 그리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신용대출 한도를 대부분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게 올해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나 유산증자를 진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박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이해하신 대로 대규모 현금이 유입됩니다. 대부분 조선업체들은 30%에서 80% 정도를 예상되는 대금에 대해서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서 해지를 하고요. 나머지 30%에서 50% 그대로 노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지금 현재 딜리버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17년부터 18년, 19년의 수주가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배의 숫자도 작년에도 코로나 사태랑 무관하게 조선업체들이 기존의 수주장구를 소화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이 나왔었고요. 올해도 매출이 증가되는 즉 올해는 선박에 대한 출하량이 상당히 많은 해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달러와 강세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이게 국가 전략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게 미국은 LNG 수출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미국이 계획을 잡은 게 2022년 이후부터 LNG 수출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LNG선을 미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미국의 LNG를 아시아 쪽으로 배달하는, 공급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드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향후 회담에 상당한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존의 LNG선은 사실 대부분 중동 아니면 유럽 지역의 선주들이 발주를 하고 있고요. 이 선주들도 일반적인 컨테이너나 벌크선, 탱커랑은 다르게 배후에 에너지 기업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LNG선은 타 선종에 비해서 수급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계획에 맞춰서 배를 주문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쉘 산업 시장이 사실 특정 소수의 에너지 기업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쉘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중견 기업들 수백 개가 뭉쳐서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화된 선박 발주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에는 유럽에 있는 선주들이 여기가 새 먹거리가 되겠다고 해서 진출을 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 단위로 이런 선박에 대한 발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사실 한국 조선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LNG를 소비하는 물론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는 국가도 있겠지만 배를 통해서 받는 국가로는 우리가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을 발주할 때 사실 한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 고객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쉘 시장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최근에 중국의 발전량 문제 이런 이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석탄이라는 에너지에 너무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지만 LNG선을 통한 가스 발전에 대한 비중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LNG선에 대한 수주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 계속 갖고 있고요. 올해 수주가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희는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카타르 LNG를 포함해서 대규모 LNG선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주가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랑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좀 비교를 했을 때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5월에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그때 못 갔고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타사에 비해서 돌아올랐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사에 비해서 좀 다르게 7년 연속 적자였다. 해양플랜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수주 잔고를 컨테이너선을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때는 주가가 올랐지만 LNG선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미래의 기대 이익이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현대나 다른 회사들은 LNG선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돋보였을 거고요. 또 회사가 해양플랜트를 수주를 못했던 일찌감치 사업 규모를 줄였던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해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밸류션에서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주만 보면 삼성중공의 상승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기회를 좀 얻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받았던 물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내용들이 점점 살을 덧대면서 이게 LNG선에 관련된 물량이구나 그러면 저희가 차후에 러시아에서 대규모 LNG선 수주를 했으니까 그게 어차피 해양공사를 하면서 파생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해양공사에서도 우리가 어떤 관련된 파생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또 더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다른 경쟁사들은 지배구조가 복잡하거나 M&A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중공업 지배구조가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접근하시기 좀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와의 어떤 하나의 LNG선에 대한 블락이라 할까요? 나름대로 공급원과 수요원을 확보했다는 느낌도 제가 드는데 보통 석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계약 내용을 보면 장기가 한 40% 중기가 또 한 30% 단기가 한 20-30% 이런 식으로 계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중장기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만약에 러시아 쪽에서 발주를 했다 그러면 향후에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고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카타르에서도 유사한 설례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LNG 대규모 발주를 20년 전에도 했었고요. 그때도 물량 전량을 한국 조선 3사가 했습니다. 그때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이후에 추가 물량을 국내 발주를 현재 양국의 정상이 이미 만나서 MOA를 체결했으니까 나온다고 봐야겠죠. 카타르 국왕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최대 100척까지를 생각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100척을 한 번에 발주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저희는 초도를 한 40척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60척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중도로 한 20-30척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척 내외는 이제 공장의 가동률을 보면서 좀 추가로 발주하지 않을까 이런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에너지 기업들이 내년, 내후년에 쓸 에너지 양을 생산해서 그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지는 않고요. 5년, 10년 뒤에 필요한 양에 맞춰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러시아, 카타르, 심지어는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LNG 시장에서 꾸준히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 이미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강화되고 후속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내년도에도 조선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나 먼저 타픽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타픽은 일단 삼성중공업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제가 목표주가를 아예 못 드리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금 부분도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저희가 강점이라고 보는 건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해양에 치우쳐 있는 이 포트폴리오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살아났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주가가 부정적으로 이미 이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시추선 5대가 예전에 해양산업이 불황이 오면서 미인도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척이 이미 임대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임대량이 이제 두 척 세 척 늘어나겠죠. 그건 역설적으로 해양산업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회계상으로는 이게 재고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잔금이 떼인 악성 재고예요. 그런데 이게 임대시장으로 가고 이게 차후에 팔린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현금 흐름을 미래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PBR 밸류이션이 저렴합니다. 최근에는 좀 격차가 크지만 과거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면 빅3 간의 밸류이션 격차가 20% 이상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30%, 4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과연 삼성중공업이 그 정도의 차이를 낼 정도로 열등한 기업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기자재 쪽은 탑백 종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자재는 저희는 HSD 엔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년 이상 이 종목을 계속 기자재 탑백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LNG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듀얼 퓨얼 엔진이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컨테이너나 탱커, 벌크선 같은 전통적인 선박들도 죄송합니다. LNG를 이용하는 연료 추진에 대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최근에 발조된 선박들 같은 경우 3척 중 1척이 이미 듀얼 퓨얼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들도 LNG 퓨얼 링을 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설계도에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한 LNG 레디라고 부릅니다. 이제 LNG 레디로 설계를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체의 70%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런 듀얼 퓨얼 선박들의 거의 90% 가까이가 대한민국에서 제작이 됩니다. LNG선은 사실 전량 듀얼 퓨얼이고 우리가 LNG선 시장에서 점유율이 90% 작년에 97%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보적이죠. 그리고 컨테이너 탱커도 점점 듀얼 퓨얼 비중이 높아지는데 선주들 입장에서는 경험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국이 LNG를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한국이 듀얼 퓨얼 선박을 제일 많이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벌크 컨테이너 탱커도 원래 잘 만드는 조선 업체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이 점유율을 1위를 되찾은 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엔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선박 메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단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중공 엔진 기계 사업부고요. 다른 하나는 HSD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서는 빅3가 있듯이 선박 엔진 시장에는 빅2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듀얼 퓨얼 엔진을 제대로 만든 엔진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다 씁니다. 참고로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을 땐 안 파는 정책을 갖고 있고요. HSD 엔진은 아무래도 오너가 사모펀드시다 보니까 실적이 좀 더 중요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판매를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HSD 엔진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후광 플러스 우리의 라이벌인 중국에서 함께 후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NH투자증권 최진명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